이거는 좀 어려워요. 버스가... 버스가 대각선으로 가려다가. 저 버스 때문에. 이 버스가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 때문에 트럭이 멈춰요. 트럭이 멈추니까 오토바이가 트럭이랑 부딪치면서 이쪽으로 넘어집니다. 이 트럭 잘못 없죠? 버스가 들어오니까 멈춘 거고. 오토바이가... 이쪽으로 쭉 가서도 되는데 이쪽으로 차로 변경하려다가 트럭이랑 붙여서 내 앞으로 넘어졌어요. 지나가는 내 차의 뒤쪽 부분이랑 붙였습니다. 이번 사고. 누가 잘못했나요? 한번 보죠. 1, 아직 오토바이가 1차로에 있었기에 앞뒤 관계로 봐야 된다.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2, 오토바이가... 오토바이는 똑바로 가야지... 왜 넘어져?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다. 3. 둘 다 잘못했다. 반반. 오토바이가 왜 1차로 갔느냐. 그것은 주행차로 위반은 과실에서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판사들이 주행차로 위반에 대해서,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서는 과실을 5 내지 10% 잡을 때도 있고 안 잡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오토바이가 왜 1차로 갔어? 잘못됐잖아. 그것은 무신장 크게 보시는데요. 법원에서는 빵에서 10% 사이에서 10% 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블박차 가해 차량이다가 14%. 오토바이가 왜 넘어져? 그래서 54%. 둘 다 잘못했다가 32%. 경찰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의 처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경찰은 저를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뒤 관계로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가해 차량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차량은 조수석 앞문 끝부분부터 뒷버퍼까지 손상이 있었습니다. 가운데서부터 뒤쪽까지. 이륜 차는 1차로 주행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방향 시대는 아꼈고요. 넘어지면 제 차를 박았는데 제가 제 차 옆으로 오토바이를 때렸다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제가 앞부분을 붙이는 것도 아닌데요. 트럭과 버스는 별개고 저랑 1대1 사고를 본다는데요. 변호사님 맞다고 하면 깔끔하게 납득 가능한데 경찰은 저를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요. 앞에 오토바이 가죠? 앞에 오토바이가... 복잡해요. 오토바이 쪽으로 못 나가요. 그럼 블박차가 저 오토바이 못 나갈 텐데. 그럼 내가 이 공간으로 먼저 지나갈 수 있겠지? 오토바이 안 넘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다가 내가 때린 게 아니라 저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왜 넘어져요, 오토바이가? 네가 도저히 안 되거든 2초로 가서 갔으면 될 거 아니야. 오토바이 운전 미숙이다. 그렇게 보면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큽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기 먼저 가지 말지, 위험하잖아. 복잡하잖아. 그러면 복잡하니까 조금 더 기다리지 그랬어요. 오토바이가 지금 내가 물론 이 공간도 지나갈 수 있지만 오토바이가 뒤에 이렇게 짐도 싣고 있고요. 복잡하니까 지나가지 말고 조금 더 오토바이가 안전한 것까지 간 다음에 지나갔더라면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찰에서 말하는 앞뒤 관계. 경찰에서 아마 앞뒤 관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박차가 잘못해서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다고 봐야 될지 조금 고민스럽네요. 저는 그래서 둘 다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블박차는 앞이 복잡한데 미리 대비하지 못한 잘못. 오토바이는 아니, 이리 가지. 왜 붙어, 왜? 위험하게 붙어. 왜 비틀비틀 거리다가 넘어져. 누가 더 잘못했다고 봐야 될지 좀 고민스럽네요. 그래서 저는 반반을 선택했습니다.